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만났지만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위해서는 거쳐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 절차가 있는지 강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편입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 입법 방안과 정당 발의안입니다. 먼저 정부 입법안입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안건에 대해 김포시의회와 서울시의회 그리고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면 자치단체장이 주민 투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만약 김포시장과 서울시장이 주민 투표를 진행하면 투표 인수의 과반수를 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국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친 후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의 제출에 통과하면 정부 입법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정당 발의안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표한 서울시 경기도 관할구역 변경 법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김포시가 주민 의견을 모아 서울시 편입 절차를 거치면 국민의힘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김포시민 의견만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민이 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김포시민 의견만 물어보고 이걸 법안으로 통과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행정구역을 그냥 국회에서 다 정해버리겠다는 거니까 이게 법안이 후자가 신속할 수는 있는데 그럼 국회에서 이걸 무조건 전자도 합의해줘야 되지만 후자는 정말로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민주당이 받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 지금 정치적 맥락으로 가보면 이게 총선용 전락으로 나오다 보니까 더 후자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김포시나 서울시나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주민 투표는 막대한 비용이 문제입니다. 정부 입법안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 편입을 추진하더라도 경기도의회가 반대하면 법안 제정 자체가 무산됩니다. 때문에 주민 공청회는 물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김포시와 서울시민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총선 끝나고 공청회 한 5년 정도 한 다음에 하면 누가 하나 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겠지만 지금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큰 역풍이 불게 되면 다시 또 바꾸겠죠. 지자체 통합이나 편입은 국회 법률로 제정돼야 합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과정 자체가 복잡한 만큼 다방면을 열어놓고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적어도 내년 총선을 끝낸 후 정치권과 주민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법안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